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금년에도 이처럼 아름다운 곳에서 대한민국 ROTC 기록장교원 앞에 2024년 학회 수련회를 갖게 하시고 순서 순서마다 은혜와 감동을 주시며 기쁨과 감사 그리고 사랑의 교진을 나누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고 폐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명과 진료로 예배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련회의 모든 순서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진행으로 수고하신 알리언 회장님과 임원들 그리고 소리없이 도와주시고 지원해주신 모든 일꾼들에게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해서 힘과 능력을 주시사오니 하나님을 위해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늘 기도하며 힘있는 군사로 쓰임받게 하시고 ROTC 후보생들과 군 선교에 매진하는 알기한 모든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